그래서 나는 내 술대로 먹어요. 내가 후추를 좋아하거든요. 아우! 너무 많이 뿌려. 아우, 저거 아니다. 난 이렇게 좋아해. 난 이걸 좋아해. 나는 후추하고 겨자 매니아거든. 괜찮아. 이거 어떻게 괜찮아. 트라이? 트라이? 진짜로. 아우, 이거 후추. 아우, 맛있어. 너 후추트 하니?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럼. 미소스로. 진짜 소스로 프로듀 sp.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 문명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이거 벌칙이잖아요. 나는 진짜 좋아해. 나는 후추 엄청 좋아해. 맛있어요? 맛있지는 않아요. 나는 떡국 같은 거 먹어도 후추 엄청 끓여. 나는 후추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후추 좋아해. 그럼 우리 이제 한 시간 정도 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집으로부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일산동구, 식사동구라고. 집으로 가는 거네, 지금. 거기서 아이스크림한테 한잔하면 딱이네. 그 어디에도 없어. 정확한 데가.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일어납시다. 그런데 여기 맛있다. 구름이 진짜 예쁘다. 아, 어머. 우와, 우와. 예쁘더라고. 밀밭이 예술이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림 그리면 꼭 이렇게 그렸는데. 아, 이건 너무 예쁘다. 이거 칸이. 천국 부분만 이렇게 알록다른 거 같네. 그 느낌이야. 아, 여기 좀 부른 게 예술이네. 코 이거 봐봐. 하느님이 그였네, 하늘이. 하느님이 그였네, 하느님. 와. 우리는 완전 로드 무기인데, 로드 무기. 하늘이 남달라. 저기 되게 하늘이 있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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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되게 잘 산대. 아, 집으로 더 가요? 응. 여기가 또 저게요. 조세 회피처야. 세금이 없어. 그래서 여기 또 저기 뭐야, 그. 온라인 카지노 같은 서버들이 여기 엄청 많대. 그래서 여기가 잘 산대.